안녕하세요 섹스포니스트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라코르 4번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텐데요 어려운 꾸밈음이나 어려운 멜로디 번영 그리고 애드립은 모든 아마추어 섹스폰 연주자들이 선방하는 연주 방법이기는 하나 그것들을 연습하고 또 연주하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없으면 거의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섹스포니스트 분들이 계획성 있게 꼭 연습해야 하는 감정표현 연습 안 하면 노래를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크게만 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만 불고 그리고 반대로 작게만 부는 사람은 톤이 꽉 차지 않은 채로 작게만 섹스폰 본연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 작게 불던 크게 불던 한음 한음을 공들여서 섹스폰 톤을 알차게 되는 롱톤 연습을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책들은 제가 직접 저자로 지은 3호 ETM의 책들입니다 기본기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 이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큰 서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볼륨 연습을 통해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저와 같이 라쿠르 4번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쿠르 4번은 메트로놈 속도가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96 템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부를 한번 쫙 훑어보면 피아노 처음에 항상 좀 작게 시작되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 커졌다가 또 다시 짜가지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처음부터 크게만 보시는 분들은 결코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 걸 하실 수 없으시죠 그리고 자 여기 쭉쭉쭉 볼게요 쭉쭉쭉 보면 여기 피아노에서 점점 약간 커졌다가 자 피아노에서 그러면 다음 기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피아노인 상태인 거죠 그쵸? 그리고 여기 가로 치고 이렇게 숨 쉬는 표시 이거는 호흡이 되시는 분들은 쭉 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거기서 숨을 쉬어줘도 무방하다는 표시고 그리고 약간 커졌다가 메조포르테 돼서 다시 또 작아지고 작아지는 거 보세요 미의 세 박자를 가지고 작아지셔야 돼요 미리 작아지시는 게 아니라 파, 시, 라, 파까지 부신 다음에 미부터 점점 작아지고 다시 맨 처음과 같이 또 작게 부셔야죠 작게 부셔서 또 작은 상태에서 쭉 간 다음에 약간 크레센토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숨을 쉬고 자 메조포르테로 그리고 메조포르테에서 피아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크게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쉬고 작게 다시 속삭이듯이 연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쉬고 또 다시 메조포르테네요 그쵸? 그리고 메조포르테가 그 밑에 줄까지 쭉 이어지네요 자 여기에 보면 피아노 써 있고요 여기에 보면 랄렌탄도 랄렌탄도 여기 RALL라고 점점점점점 써 있는데 점점 느리게 랄렌탄도를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RALL이라고 써 있고요 근데 점점 느리면서 점점 악상은 크기는 음의 크기는 점점점점 크레센토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 표시 페르마타 페르마타는 늘림표라고도 하고 늘림표라고도 하고 가끔가다 이 맨 밑에 맨 밑에도 페르마타가 나오거든요 늘림표라고도 하고 고개 맞힐 때 많이 나와서 고개 맞힘일 때도 페르마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고요 어 그러면 자 늘리는 그 길이는 음 제한이 없고 연주자가 음 해석에 따라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예 더 늘려도 되고 뭐 세 박자지만 네 박자로 늘려도 되고 연주자가 뭐 다섯 박자나 여섯 박자로 두 배로 늘리고 싶다 하면 두 배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어템포 본래의 빠르기로 왜냐면 여기 예 점점 느리게 랄렌탄도가 있었잖아요 다시 원래 메토로놈 속도의 96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도, 솔, 라, 솔, 도, 렘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요 형식에 보면 A, A, B, A 이런 것 같이 A 하고 후렴 나오는 것 같고 예 후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다시 A로 돌아오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자 우선은 저와 함께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제 1번, 2번, 3번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트로놈 96을 켜놓고 예 저는 지금 핸드폰 메트로놈을 사용하거든요 켜놓고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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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하는 거지만 우선은 들리기가 들리는 게 정말 피아노일 때 그리고 메조포르일 때 이 곡은 크레센도 되고 약간 크레센도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메조포르테에서 완전 피아노로 확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은 곡이에요 가요를 불 때도 이런 식으로 발라드 곡을 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사람들이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아 표현하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리고 음 악보는 악보는 제가 밍밍색스폰 라인 애드릭 공부방 네이버 밴드 밍밍색스폰 라인 애드릭 공부방에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제 채널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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